루카스, 코끼리 어딨어? 코끼리. 코끼리 어딨어? 코끼리. 여기. 코끼리 해보세요. 근데 그렇게 손을 꼭 집어넣어야 돼? 콧구멍에? 좀 그런데? 코끼리 소리야? 오! 루카스! 루카스! 엄마 그거 물어볼게. 손 빼봐. 호랑이가 뭐라 그랬어, 호랑이가. 루카스는 떡 줄 거야, 안 줄 거야? 안 줄 거야. 안 주면 떡 잡아먹는다고 그랬잖아, 호랑이가. 어떡해? 뾰족해. 이거 뾰족해? 떡 줄 거야, 안 줄 거야? 안 줄 거야. 줘야 안 잡아먹지? 넌 떡 줄 거야, 안 줄 거야? 줘, 안 줄 거야. 뚱뚱 누구 거야? 떡이 호랑이 거야? 루카스 거지. 루카스, 봐봐. 호랑이 떡 줄 거야, 안 줄 거야? 맛있는 떡 줄 거야, 안 줄 거야? 줄 거야. 줄 거야? 응. ächen스, 뭐 이걸 왜 가질 거야? propüst pued.